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로이터에서 지금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셀트리온은 국내용이 아닙니다. 세계무대를 상대로 지금 이렇게 로이터에서 셀트리온의 항치치료제가 곧 EU에서 승인이 날까?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Exclusive Amid Spike in Cases EU to Shortly Approved False COVID Antibody Drug Sources 지금 EU가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관련 항체 치료제를 승인한다는 독점적인 기사가 나온 거고요. 요거는 Sources, 정보원이 제공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Summary EMA to Approve Regeneron, 로시 칵테일 of Monoclonal Antibodies Regeneron과 로시의 칵테일 항체도 지금 승인 예정이고요. EU Agency to Authorize Also Seltryon's Antibody Therapy 이거 나오죠. 우리 자랑선 셀트리온의 레크로나 요것도 EU에 승인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Poor Marketing Authorization is expected this week. 그리고 이 정보에 따르면 정식품무 허가 승인이 이번 주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일부터 11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CHMP 회의가 끝나면 바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거죠. 어떤 약을? 셀트리온과 리제네레론, 로시의 칵테일 항체를 대단한 셀트리온입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뿐 아니고 리제네레론과 로시가 만든 항체 치료제도 같이 승인이 나는 건데 지금 리제네레론 같은 경우에는 칵테일 항체이고 공급에 조금 셀트리온 보다는 여유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것은 유럽연합 27개국에는 셀트리온이 리제네레론 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이 위의 문장은 리제네레론과 로시에 대한 칵테일 항체의 얘기가 나온 거고요. 셀트리온 부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The European regulator will also authorize this week the use in the EU of the monoclonal antibody Grechelona developed by South Korean biotech company 셀트리온 the source added, asking not to be named because the information is still confidential. 야 이 정보가 진짜 아주 극비라서 그 정보원에 대한 이름을 밝힐 수 없는 거죠. 그런데 EU 규제기관에서 유럽 규제기관에서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항체 치료제를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 이번 주내. 아주 좋은 뉴스죠. A second official familiar with the authorization process said the proper work imminent, but the precise date has not been decided. 그리고 또 두 번째 정보원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데 지금 imminent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허가의 프로세스, 허가 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원에 따르면 이 승인은 아주 임박해 있구요. 하지만 아주 정확한 날짜, precise date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답니다. Both drugs are currently used to treat COVID-19 patients at risk of developing a severe infection. 두 가지 다 약품, 어떤 약품을 말하냐면 레이제레론과 셀트리온의 약을 말하는 거죠. 코로나19를 치료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약들이 이제 승인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